도르미 멤버들 중에서 문 라잇에 꼭 초대하고 싶은 멤버와 이유? 저는 많죠. 많은데 한 명만 저는 태양아님 왜 언니 왜 선배님이라고 하세요? 내 마음속이 아니죠? 북한의 언니 만약에 흔쾌히 쓰러우면 아니요. 나오지 마세요. 나오지 말아주세요. 엉망했지 알 것 같네요. 나오지 말아주세요. 그럼 선배님이요. 아 죄송합니다. 언니가 나 이렇게 어쩌면 알겠다고 해도 오지 말래. 그 마음이 안 나요. 뭔지 알죠? 아버지예요. 가까이 하고는 쉽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내 심장이 밖으로 이 소리까지 들거나 그런 느낌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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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